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있건 말건 오히려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랑은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는 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원해요?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거를 보장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있겠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람을, 그 어떤 이방인 백성들을 어떻게 전쟁할 때 실제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사람 죽는 것을 원해서 죽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이거는 참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라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진멸해라 심지어는 여자도 아기까지도 다 뭐예요? 모조리 죽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등골이 쏟는 걸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다 그냥 죽여버려라 그런가? 이런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든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노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된 자요? 잃어버린 자요 사단에게 빼앗긴 자요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 잃어버린 자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 잃어버린 자는 안 죽여도 어떻게? 죽으면 끝이야 그걸 구태요 이놈의 새끼들 하나님 그렇게 벌써 생명이 없고 죽게 돼 있는 사람들 죽이라고 할 필요가 뭐예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라 라고 명령하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얘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23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내가 슬프지 슬픈거지 내가 어떻게 악인들이라고 해서 내가 죽이려고 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악인들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 즉,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뭐예요? 안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악인들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3장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아시겠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뭐여? 떠나라 어찌 자꾸 그렇게 죽을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이 다 뭐예요? 죽어버릴 것이다 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여기 뭐를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고 뭐 한다고요? 내 맹세한다 그런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참 희한하죠? 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맹세합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맹세한대로 하나님이 맹세한대로 했게 아닐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맹세한대로 했게 아닐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대로 십자가에서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구약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요 죽여라 죽여라 다 죽여라 왜 그런가 이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이만큼 설명했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해도 그것보다 한 발짝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발짝만 조금 더 죽여야 하지만 그렇게 죽일 수밖에는 없어서 죽이는 건데 안 죽이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낫다 어떤 면에서 낫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인들일지라도 뭐예요? 생명을 주어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 선하건 악하건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받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일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만히 살려놓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낫겠죠? 죽이는 것이 왜 그럴까?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죽이라고 할 때 죽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발짝만 더 나가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나아가지는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차곡차곡 이거를 여러분이 납득이 가도록 한번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뉴스타트 성경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글을 한 8년 전에 써놓은 원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는 원고를 올립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읽어볼 만한 그러니까 아주 많아요 우리가 한자로 죽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라는 것은 참 깊어요 왜냐하면 한자의 글자 하나하나가 대부분의 글자가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이라는 글자 영이 뭐예요? 비입니다, 비 비는 어디서 내려요? 안에서 내린다는 것 영이 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이게 뭐예요? 세분 하나님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겠죠?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로소 그것이 바로 영어로서 내려와서 누구에게 내려와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와서 뭐 하시는 거야?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일하셔요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서 뇌파를 바꾸고 생체 전자파를 바꾸어서 결국 유전자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일한다는 게 뭐예요? 일한다는 거 공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일한다? 사람에게 이게 딱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이 한자라는 것은요 성경 아니면 이런 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글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성경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글자에는 다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 양이죠 그래서 양이 칼에 찔려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양이 죽는 것이 의다 이런 개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깊이 공부해 보면 성경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만든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왕이죠? 우리 조왕 이게 무슨 자예요? 오렐구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글자의 뜻을 딱 보면 영원한 뭐요? 왕이요 영원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 돌입니다 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면 돌새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죠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별명은 돌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뭐예요? 산 생명의 말입니다 생명의 돌이신 그분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건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인데 이 글자가 무슨 글인지 아세요? 무슨 구? 몰라요? 까먹었어요 이 글자가 그렇게 흔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 글자는 중국서도 별로 안 써요 조선시대, 이조선시대는 아예 평민들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왜? 글방진 글자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들이 볼 때는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그래서 평민들은 못 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로 이름이 이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시왕조에 이구시지 이구 그 이구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구라고 합니다 왜? 돌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왕이 돌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글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왕이 무슨 또 돌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따라서 연구를 해보면 한자는 정말 성경의 의미를 깨달은 깊이 깨달은 사람이 만든 글자 저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정말 성경을 뭐예요?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을 인간들이 살아 노아홍스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부시고 사람들을 다 온 사방팔방 흩어가지고 그 당시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전부 그래서 다시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나라에 자기들이 힘으로 모여 올라오겠다는 노력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 보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온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자로 죽음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의의 말고 또 무슨 글자 있어요? 또 좋은 글자 뭐예요? 선이에요 선한 것은 뭐가 진짜 선한 거냐 그것은 어린 양 예수가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할 때는 사 그 다음 뭐예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사망 사망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자는 죽을 사예요 죽을 사인데 이 망자는 뭐예요? 망할 망입니다 망할 망 그 다음에 망할 망이라는 뜻도 있고 망해버린다 멸망해버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완전히 멸망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가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이냐 아니면 뭐예요? 멸망이냐 멸망의 결과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망할 망이이기도 하면서 망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망이냐 하면 혹시 아세요? 도망간다 달아난다 는 뜻입니다 달아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는 것은 죽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도망해버려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생명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내가 도망하면 나는 뭐예요? 본래 흙으로 만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죽는 것을 이렇게 그냥 살아 그러지 않고 뭐예요? 사망했다 그게 성경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별을 해야 돼 사망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이상구가 교통사고로 사했다 그러면 이상구는 사했지 죽었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생명으로부터 도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 있어도 그 죽은 사람 중에는 내가 생명과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받아서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은 사했을지라도 망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사가 있고 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사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죽어도 사망하진 않습니다 사할 뿐이지 그래서 사하고 나면 예수님 오실 때 뭐예요? 부활하게 돼요 그게 죽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한다고 다 망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여드린 그 10명의 문눅병 환자 얘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하나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나머지 아홉 명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아홉 명은 문눅병이 낫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문눅병인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문눅병을 어떻게 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렸어 그게 뭐예요? 도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문눅병은 낫을지라도 영생은 어찌를 못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린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뭐예요?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 말로 하면 그냥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문눅병 막 이렇게 상처가 나서 더럽잖아요 그게 병이 낫다는 얘기예요 다 열 사람이 다 병이 낫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예요? 여기는 구원하여 뭐라요? 병 나다 에서부터 뭐예요? 한 단계 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헬라 말로 소조 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열 명을 다 소조 구원하기 위하여 병을 뭐예요? 낫게 해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소조를 구원을 받고 아홉 명은 뭐예요? 병만 낫고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홉 명은 낚시 미끼만 빼먹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게 도망 망해요. 떠났다. 돌아오지 않았다. 제가 이 중요한 걸 지난번에 살짝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에 모든 목적은 그거는 다 뭐예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것까지도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죽게까지 하실 수도 있다. 왜? 구원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죽이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명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이 한 번 뭐예요? 죽음을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시는 아무리 이 사람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계셨는데 이 악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러지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그것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생각합니다. 제가 이란에서 마약 범이 교수형을 받고 다시 살아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목매달아서 죽었어. 세상에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살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마약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을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약 환자에게는 그 마약 범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죽음이라는 그렇죠? 그 사형이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는 사형을 받게 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죽여라 하는 것이 미워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방법 위에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진짜로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마지막 뭐래요? 마지막 방편 마지막 카드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하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카드는 정말 사용하기 싫어해. 왜? 그거 사용해서 실패하시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뭐예요? 없어. 왜? 갓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 써봐도 심지어는 암에 꺼정 걸리게도 했어. 하나님이 사단이 암 걸리게 하는 거 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 이제 병났게 뉴스타트를 통해서 병났게 해놨더니 이 자식이 또 문둥병자 아홉 명처럼 또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은 길은 무엇밖에 없어? 죽는 길 밖에 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종적인 단 하나 남은 요새말로 옵션이라 그럽니다. 방편 그렇죠? 그 옵션이 이 죽음이라는 옵션밖에 남지 뭐예요? 안 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동고모라나 노아홍수시대나 다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은 아니야. 그것이 그들 그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방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나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울이 스테판을 죽인 것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스테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희생시킬 수도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스테판은 하나님 걱정 없어. 스테판은 지금 젊은 나이에 사울에게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 왜? 이미 영생은 뭐예요? 확보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스테판이 사울에게 돌 맞아 죽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잘 믿는 자를 선택해서 가인이라는 형에게 희생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 아벨을 통하여 그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가인의 마음을 어떻게 사울이 마음을 돌려서 파울이 됐듯이 가인이 마음을 돌려서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죽어가는 아벨의 소원이 기도 했어요. 또 사울을 파울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피 흘리면서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테판의 소원이 기도 했어요. 그렇게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는 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 없다. 미련 없이 상대방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 믿지 믿지 않는 악인들을 구원하는 최종적인 방법은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 가장 생명에 대한 갈증이 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 공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점점 줄여진다. 이렇게 되면 그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듯이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던 죄인들도 이 생명을 갈급하는데 그 자기들이 갈급하는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죽어가는 상황에서 깨닫기가 가장 쉽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울증에 걸려서 죽자. 죽어버리자. 살아봐야 내가 무슨 희망이 있냐. 죽어버리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살아봐야 무슨 희망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내가 일단은 살아있어 보자.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뭐예요? 모른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뭐예요? 전화 한 통에 내 팔자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란 건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한다면 하나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은 못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사단이 마침내 성공해서 자살을 시켰다. 자살을 시켰다. 그래서 아파트 23층에서 뭐예요? 뛰어내리게 해서 그 사람이 식사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네?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예요? 그 23층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뛰어내렸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는 뭐예요? 거부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어. 그러고 뛰어내려서 그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끝이야.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을 안 주면 그게 뭐예요? 강제적이지. 강제적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없어 해서 생각을 안 바꾸면 그거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등을 어떻게 해요? 돌려버려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반역하는, 거부하는 인간을 강제로 뭐예요? 못 그러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도망가면 죽을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은. 네가 도망가고 싶으면 가. 가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꼭 돌아와야 돼.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해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와. 나는 항상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도망 못 가, 이 새끼야. 그거는 공의가 아니지. 하나님의 공의는 도망가고 싶으면 뭐예요?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당자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두 아들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한 놈이 뭐라고 해요? 나 도망가겠다. 아버지가 어떻게 도망 못 가고 그랬어요? 재산 달라고 하면 재산 나눠서 주고 도망가고 싶으면 가. 그러나 아빠는 너를 기다릴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물론 해 통하지.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순간적으로 이 지구상에서는 항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23층에서 막 뛰었어. 그러면 떨어지는데 시간 걸립니다. 뛰었다 하면 딱 해서 딱 준 거 아니야. 아마 23층에서 떨어지면 한 2초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1초가 깁니다. 1초가 얼마나 길어요? 하나. 이게 1초입니다. 꽤 길어요. 하나. 둘. 2초 시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2초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2초밖에 안 지냈는데 그 장본인에게는 그게 20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트, 배에 타니까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연장시켜 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새 차를 사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짜잔 하고 가는데 앞에서 추락이 뭐예요? 우와, 까악, 까다악 하는 순간에 어떤 영화도 까당 해가지고 죽어버린 영화 없습니다. 까당 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늘어나요. 저도 한번 과당해서 나중에 정신 체력을 보니까 안경이 없더라고요. 눈이 희미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경이 팍 날아갈 정도로 과당했으면 상당한 과당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당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 과당하는 영화 장면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안경이 사실은 팍 날아갔을 텐데 이 안경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고 자동차 깨진 유리 파편이 뭐예요? 그러고 내가 이제 비명을 지르는데 딱 했는데 모든 것이 슬로모션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장본인들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져요. 장본인들은 실제로 느껴집니다. 저는 느껴봤어요. 여러분은 못 느껴봤어요 아직도. 죽을 고비를 못 넘겼고 아직도. 그렇죠? 죽을 고비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냐면 제가 위 마라는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 위 마가 아주 캘리포니아의 경치 좋은 산속에 있었어요. 그 지명이 위 마라는 곳이에요. 소나무가 키가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50분 차 타고 올라가면 항상 스키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키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아들 데리고 일 딱 끝나면 5시에 저녁 딱 먹고 차 타고 스키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 신나게 타다가 밤 11시에 끝나 끝나면 이제 차 타고 다시 집에 오면 12시 그래서 자고 그래서 그 자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스키 차 타고 그때 제 차가 벤츠였어요. 그런데 산이 굉장히 높아. 그게 한 백두산 보다 더 높았죠. 그러니까 백두산은 3,000m도 안 되잖아. 2,744m인가 그러죠. 그런데 그 산은 거의 한 3,000m. 길이 꼬불하면서 옆에는 절벽. 깊은 절벽. 저 밑에는 강행이 보여요. 그런데 신나게 익숙한 길이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그리고 산이 높으니까 이게 이제 눈이 와서 낮에는 캘리포니아가 좀 따뜻해요. 그러니까 눈 쌓인 것을 녹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아스팔트를 살짝 덮는데 그때 이제 날씨가 싹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살짝 오는 거예요. 투명한 얼음. 그래서 아스팔트 색깔이 까만색이니까 그게 이제 까만 얼음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그 블랙 아이스에 살짝 걸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 아이스에 걸리면 바퀴가 갑자기 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이미 차는 휙 하고 도는 거예요. 눈앞이 막 샤악 박히는 거예요. 이제는 갔구나. 이제는 갔구나. 그러면서 참 이렇게 죽다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집에 두고 우리 아들만 데리고 갔으니까 그 두 딸들이 남아서 걔들이 어떻게 살지? 죽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다치기만 했으면 좋겠다. 다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겠죠. 이런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꽤 걸려요. 옆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시간 전혀 없어. 그러면 애 엄마가 애들 다 먹고 갔버린 애 엄마가 병원에 찾아오기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까 안 올까? 오면 내가 고맙다 그래야 될까? 왜 왔냐 그래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두고 다 떠나버렸으니까 믿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은근히 왔으면 싶고 이런 게 아주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있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번쩍 나면서 이럴 때 내가 무슨 잡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순간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순간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가 핸들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죽는 게 맞습니까? 저는 사실 죽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내가 진리를 발견해서 이렇게 기쁘고 또 뉴 스타트를 지금 시작해서 이거야말로 내가 평생의 사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끝난다는 건 이거는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죽으라고 그러면 좋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죽은 들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죽는 경우에는 우리 두 딸을 잘 부탁한다. 죽는 건 우리 아들은 옆에 있으니까 같이 죽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랍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막 처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박히는 게 아주 부드럽게 처박혀요. 차가 확 돌아서 360도로 돌았어요. 180도가 아니고 360도로 완전히 돌아서 그 차가 확 360도로 도는 거 1초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1초 동안에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한 20분 생각할 것을 했어.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쪽 내 오른편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들이 막 깨서 아파요. 무슨 일이야? 차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 쪽의 한 반 틈이 눈에 확 처박혔어요. 눈 치우는 차가 절벽에다가 휙 해서 눈을 쌓았는데 거기에 차 반이 확 처박힌 거예요. 차 엔진도 꺼쳐버리고 꼼짝도 못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다쳤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왕자왕은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런데 이제 저 뒤에서 눈 치우는 차가 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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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이제 체인 가지고 탁 해가지고 차가 탁 빠졌어요. 그래서 시동 걸어보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권총으로 이걸 썼다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살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뭐 뭐 때문에 뭐 뭐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런 소리 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맨 마지막 순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호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때 그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도 뭐예요? 거부하면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허락하신다. 아시겠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든 죽음의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아 새끼들 다 죽여버려. 내가 너희들 새끼들 말이야 살아 있을 때 그렇게 구원하려고 해도 말 안 됐대. 이제 꼴로기 꼴좋다. 이런 분이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주실 테니까 그 시간을 줄 때 꼭 거부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되돌아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낯짝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지 뭐예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창피해도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뭐예요? 없는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돌아 뭐예요?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